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호텔 원티드 도담부페 도시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원티드 외관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인데 매우 깔끔하고 웅장합니다 호텔 내에 도담부페가 따로 있습니다 든든하고 정성스러운 한 끼, 든든하고 정성스러워 행복한 한 끼, 아침 점심 뷔페입니다 1층 내에 도담부페에 대한 설명과 배너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담부페 내부입니다 밥과 국 등을 풀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채부터 해서 고기, 류,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하루 중 한 끼라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죠 호텔 원티드에서도 자체 블로그에 메일, 메뉴와 사진을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문하는 날 메뉴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간부페는 단체 도시락 주문이 용이하고 특히 회사에서 단체로 주문하여 식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당일 조리되는 프리미엄 도시락입니다 월 결제, 후불 결제, 당일 결제, 회사 시스템에 맞추어 결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픽업 혹은 배달이 가능한데 배달 가능 지역은 인천 서구 원창동, 청라, 성남동, 가좌동, 다정동, 송현동, 송림동 지역입니다 프리미엄 도시락 구성은 도시락과 샐러드, 그리고 밥, 국 등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프리미엄 도시락을 언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이 많고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를 한번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대접하고픈 한 끼 도시락 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렛찌개가 나와요 흰쌀밥이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호텔 원티드는 우주 숙박업소에 선정된 곳입니다 호텔 로비가 매우 고급스럽네요 매일 고민없이 맛있고 영양밸런스가 맞는 식단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즐겨보시겠습니다 든든하고 정성스러워 행복한 부패 도간부패 아침 점심 영업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간이 자극적이지 않고 먹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에 맵지도 않고 또 다양하게 반찬이 있으나 아이들 식단 관리에도 매우 도움될 만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맛과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스레 만든 도시락 모든 재료는 당일 구매로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도시락 세트는 단돈 만원으로 직접 만든 한식 반찬 여덟 가지는 밥, 국, 샐러드, 플러스 요리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닭다리와 제육볶음 이외에도 고사리무침, 연근, 궁채무침, 청경채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샐러드에 있는 소스는 김자 소스인데 호텔에서 직접 만든 소스로 매우 건강한 맛을 자랑한다는 한글자막 by 박진희